조정식의 펌펌투데이 오늘 선물 걸고 낭비왕 우리 펌펌 우리 뻔데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자가 많았나 싶을 정도로 문자들이 지금 돈이 지금 줄줄 흐릅니다 문자에서 부티가 줄줄 흘러요 5929님 모기 한 마리 잡고 키친타올 두 장 씀 키친타올은 키친타올은 그냥 두 장 꺼내는 것부터 엄마한테 등짝이거든요 원래 그리고 엄마의 전유물이고 옆에서 아버지는 휴지 한 칸이면 된다 모기 그리고 뭘 휴지에요 손으로 잡고 손 씻는거지 원래는 기가 막히네요 키친타올 두 장 쓰려면 비둘기 정도는 잡아야 되거든요 3239님 편의점 1플러스 1인 상품인데 한 개만 가져왔어요 멋있죠 오우야 이거를 티도 안 내고 한 개만 가져온 게 멋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 생생내려고 우리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한테 이거 혹시 드실래요? 뭐 물어본다든지 이거는 멋이 없는 거예요 네? 아니에요 그냥 딱 신사답게 이게 늘 그랬던 일이다 싶은 것처럼 그냥 딱 하나만 내가 필요한 건 하나니까 3487님 비빔밥 먹는데 계란후라이 두 개 넣을 때 재벌이었다 저 계란밥을 계란 네 개까지 넣고 만들어 본 적 있습니다 밥 반 계란 반 와 기가 막히죠 박형민씨 나이키 에어 구겨 신었다 멋있다 멋있다 이거 지드밖에 못하는 건데 1870님 어제 반반 퀴즈에 사연 보냈는데 새우깡 안 보내줘서 마트에서 사 먹었다? 보통은 과자를 다 사 먹어요 사람들 다 사 먹어요 1870님 이게 편의점에서 사 먹었으면 진짜 리얼 재벌인데 느낌이 약간 마트에서 왠지 테이프로 붙어있는 거 두 개 사서 먹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어디 그 세제 옆에 붙어있는 새우깡 먹었을 것 같은데 2562님 밥 먹을 때 한 숟갈의 김 두세 장씩 먹었습니다 선물을 안 드렸네 아까 전에 키친타월 두 장 드리고요 편의점 1 플러스 1 드립니다 아 이분 드려야겠네 6145님 저요 원래는 속옷 3일 입는데 이렇게 아껴서 인생 뭐 있나 싶어서 요즘 매일 빨아 입어요 큰 결정하셨네 속옷을 매일 빨아 입어요 누가 세제 대주는 것도 아니고 속옷으로 어떻게 매일 빨아 입어 6145님 드립니다 아주 그냥 대단하시네 우리 판판 청취자 여러분들 4762님 지우개 똥 만들려고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책상에 지우개 문질렀을 때 야 뭘 지우려고 했던 거야 내 마음에 실수를 지우려고 했던 거야 왜 지우개를 그냥 깨끗한 책상에 문질러 4762님 단백질 쉐이크 드립니다 4064님 코인 세탁소 가서 수건 두 장 돌림 제가 이거를 목격했잖아요 야 그 그냥 진짜 제가 저는 이제 가서 대용량은 웬만한 많습니다 중간 용량에다가 이불 막 다 넣고서는 여기까지만 이불 넣으라고 하는데 전 그거보다 컵라면에 물 붓듯이 컵라면 물 부을 땐 그거보다 약간 조금 물 붓잖아요 저는 세탁물을 여기까지 넣으려고 하는데 이거보다 약간 더 넣어요 야 근데 저랑 동시에 세탁하시는 분이 담요 얇은 거 있죠 그거를 하나를 저랑 똑같은 용량에다 돌리시는 거에서 저 돈이면 저걸 사지 대단하다 싶었는데 야 코인 세탁소가 수건 두 장 돌리는 분이 여기 계셨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요